폴스타가 안정적인 물량 확보로 국내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지난달 460대를 신규 등록하며 수입 전기차 판매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.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전기차 계약 후 평균 대기 기간이 길어져 신속한 출고가 전기차 구매의 주요 기준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. 폴스타코리아는 이번 폴스타2를 출시하면서 스웨덴 본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했습니다. 색상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지 않는 방침도 그대로 유지합니다. 폴스타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일환으로 재생 및 재활용이 가능한 비건 인테리어를 제공합니다. 가죽이 기본 제공되지 않고 배터리 케이스를 운반하는 알루미늄 트레이, 공급업체 재생에너지 전환, 저탄소, 알루미늄 휠 탑재 등으로 차량 한 대를 생산하는데 총 1350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디자인과 기능 업데이트 외의 지속가능성과 탄소발 자국 문제 해결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.